지난 6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의 한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주행 중이고 도로를 달리던 한 흰색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요. 운전자가 흰색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그때 차량이 뒤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문이 열린 채로 도로로 내려갑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주차요원과 해당 차량 운전자가 급히 달려가 보지만 흰색 차량은 이미 도로로 진입하는데요.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쾅! 충돌해버렸고 다른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도 흰색 차량과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오토바이 두 대와 충돌하고 나서야 흰색 차량은 도로 중간에 멈췄고 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두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흰색 차량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깜빡해 생긴 사고로 전해졌습니다. 당국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 경찰은 해당 사고로 전해졌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